4월 29일 제주도에 가서 흑돼지 식당에 갔다 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인데요. 제주도 중문 땡땡 흑돼지 가지 마세요 라며 운을 뗐는데요. 글 작성자는 제주에 3박 4일 놀러왔다가 제주의 환경에 반해 1년살이 하는 육지인간이라며 98% 이상 비계뿐인 15만원짜리 비계 삼겹살 먹은 사연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친동생이 제주도에 놀러와서 식사하러 중문에 있는 연예인들도 자주 가고 방송에서도 나온 삼겹살집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유명한 한식당의 소비자 김한행포를 고발하고 싶다며 당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처음 비계 삼겹살을 받고 직원에게 컴플레인 했더니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글 작성자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하니 고기를 잘라보더니 자기도 아니다 싶었는지 주방으로 간 후 고기에 문제없다며 다시 가져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글 작성자는 기분 더러워서 3점 먹고 14만 7천원 계산하고 나왔다며 사장한테 따지려하니 사장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 작성자는 유명 연예인들 오고 방송 타고 그깟 고객 몇 명한테 비계 덩어리 던져주고 그람수로 계산되는데 비계 그람이 무려 15만원가량 하니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리뷰에 불만 남겨도 타격 0.1도 없을 거라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도 안 왔다며 실제로 구글 리뷰에 저같이 당한 사람들이 몇 명 되던데 그래도 장사가 문전성씨를 이루고 제주 관광객의 특성상 한번 가면 다시 올 일 없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배짱 장사 마인드에 이래서 제주가 바가지네 눈탱이네 하며 욕을 쳐 얻어먹는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하였습니다. 15만원짜리 지방 흑돼지의 신세계를 경험하고픈 흑우는 제주 중문 땡땡 흑돼지에 꼭 방문하라며 진짜 장사꾼들 너무 양심없지 않나요? 라며 해당 음식점을 피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좀 탔다고 15만원짜리 비계 삼겹살 내다 줘도 상관없다는 마인드 대통령상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하며 글 작성자는 모든 자영업자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개같이 양심없는 일부의 자영업자들 정말 문제 아닌가요? 라며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 작성자는 이런 비양심적인 식당은 어떻게 해야 두번 다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안하게 될까요? 라며 힘없는 일개 서민이 연예인도 나오고 tv에도 나온 훌륭한 식당을 상대로 이런 글 남겨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 너무 잘 안다며 네티즌들에게 사진을 올리며 글 작성자가 예민한 것인지 냉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계 삼겹살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일부 유통업체가 반값 삼겹살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피계가 대부분인 상품이 나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업체의 비숙련자 작업, 과다한 물량 처리 등으로 과지방 부위 제거가 미흡했다라며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 제거 사례가 적혀있는데요. 삼겹살은 1cm 이하, 5겹살은 1.5cm 이하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을 제거 또는 폐기해야 할 예시, 너무 과하게 지방을 제거한 예시도 매뉴얼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제주도에 대한 바가지요금과 서비스 만족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언제까지 알아서 찾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너희들은 안 와도 된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찾아주니까 이런 생각으로 장사를 하는 거겠죠? 정작 대한민국 사람은 같은 금액으로 일본에 가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먹고 즐기고 올 수 있는데 말이죠.